이 영상 기억나세요? 뭐예요? 이 영상 기억나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예술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위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고 스타킹에 한번 나가보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나 진짜 오랜만에 모르는데 잘하는데 근데 이때도 7월이었거든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방송 나가는 게 오늘이라고요? 딱 7일 네 딱 오늘이고요 7월 18일 진짜 운명인가 본데요? 운명인가봐요 운명인가봐요 까르소 한 곡 해야 되겠는데 그죠? 네 까르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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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? 딱 7월 18일 아니 짠 것도 아닌데 어디로 이리게 되나 진짜 됐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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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